자 안녕하십니까 각동영입니다. 오늘 다소 생소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캐스트를 찍어요. 왜? 5월 모의고사는 별로 신경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는 6월 모의고사 이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현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5월 모의고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도 찍을 예정이고 우리 학생분들께 어떻게 하면 5월 모의고사에서 같은 실력으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게 해줄 수 있을까? 조언을 몇 가지 해드리려고 해요. 조언을 몇 가지. 그래서 일단 보시면 5월 모의고사 난 별로 관심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나가셔도 상관없는데 아니야. 내가 국어나 영어에서 등급 올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영어에서 올리는 게 훨씬 더 쉽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후회 안해요. 진짜 조금만 들어보세요. 이거 금방 끝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제발 끝까지 여기까지 클릭했으면 5분만 5분만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 간단한 소개. 자 이거는 관심 있는 사람만 보세요. 자 그 다음. 일단 선생님이 5월 학평 관련해서요. 오늘 막 이것저것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개를 좀 해주려고 그래. 저번에 3월 모의고사 데뷔하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찍어놓은 캐스트들이 있는데요. 이게 모의고사 공통으로 도움될 만한 영상들이 꽤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기 있는 거 시간 내서 캐스트 영상 하루에 한 개 정도씩만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주셔도 다음 주에 있을 모의고사에서 등급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로 내가 호들갑 아니고 진짜로 약장수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영어 모의고사는 그 유형별로 선지가 어떤 번호 때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적게 분포되어 있는지 경향성이 있는 과목이에요. 거의 국영수 중에 탐구까지 중에 유일하게 영어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유형은 몇 번 때에 정답이 많고 특정 유형은 몇 번 때에 정답이 상대적으로 적은지가 어느 정도 개괄적인 경향성이 있어요. 그걸 모르고 풀 때보다 알고 풀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긴박한 상황에서 둘 중 하나에 찍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캐스트 중에 찍신강님 영어 모의고사 정답 선지 분포 경향 분석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거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어. 이거 후기도 달리더라 나중에. 선생님 캐스트가 정말 맞네요. 이러면서 어떤 학생이 3월 모의고사 끝나고 후기 달아줬어. 그래서 선생님 캐스트 페이지에서요. 이거 한번 여러분 꼭 보셨으면 좋겠어. 절대 후회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야매꼴 팁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 몇 개 있는데 기본 유형이나 쉬운 유형들을 여러분들도 빨리 푸시겠지만 더 빨리 푸는 방법들. 진짜 아이디어 적용해서 순서대로 척척 풀면 와 이거 진짜 생각보다 빨리 풀린다. 여튼 쉬운 거에서 시간 아끼면 아낄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 어려운 문제. 정독에서 풀어야 될 문제에 시간 더 써줄 수 있으니까. 뭐 심경 추론이나 일치 불일치나 도표 추론 같은 것도 빨리 풀 수 있기만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관련해서 영상 몇 개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얘네들 또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모의고사 현장에서 주의사항. 그날 하면 안 되는 일. 그날 아침에 하면 좋은 일. 전날 해야 될 일. 주의사항 같은 거 진짜 현장 꿀팁 정리해 놓은 영상 있는데 요것도 보시면 특히나 지금 막 고3 올라오신 지 얼마 안 된 친구분들 같은 경우는 대단위 모의고사를 3월 모의고사 말고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번에 3월 모의고사 때 시험장에서 긴장해서 제 실력 발휘 못한 친구들 꽤 많이 있을 거거든. 그런 친구들은 이 영상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긴장 푸는 방법 같은 것들까지 조언 많이 해놨으니까 반드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걸 아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문제풀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의고사에서 문제풀이 순서가. 제가 강조하는 문제풀이 순서는 일반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쉽다고 생각하는 것을 최대한 침착하고 열심히 풀어서 거기서 기본 점수 빌딩을 해놓고 종치기 전까지 심화 문제를 풀다가 나머지 찍고 뺏기는 것을 추천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내 실력대로 점수가 나오게 만들어주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요. 이거 근데 문제풀이 순서는 진짜 중요해요. 두세 문제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이거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베스트 순서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럼 왜 학생들마다 다 있잖아. 내가 듣기를 할 때 어떤 어떤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 풀고 어떤 건 빨리 별표를 쳐서 넘기거나 찍거나 마지막에 풀고 이런 것들이 확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 4개는 반드시 짤막한 영상. 야매 꿀팁은 두세 개 있을 건데 그래서 대여섯 개 되는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심화 유형에 대한 꿀팁은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까다롭게 느끼실 수도 있는 29번부터 40번 정도 되는 유형들 있잖아요. 29번에서 40번까지 전체 12개의 유형들은요. 선생님이 3월 모의고사 해설강의를 찍어놨어. 이 3월 모의고사 해설강의는 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해설강의 메뉴 클릭하시면 영상 하나 있을 건데 제가 선생님 서울대 경영학부 정시 합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적도 원래 영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내가 60점이었어. 근데 여기에서부터 영어를 고3 때 첫 100점 찍고 나서는 제가 재수 마칠 때까지 100점을 11번 맞았어요. 근데 그게 실력만으로 되겠어? 전략적 요소가 굉장히 커. 그런데 3월 모의고사 해설영상을 제가 나중에 애초에 이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찍었어. 어떻게?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진짜로 영어 잘하는 학생들이 심화 유형들 문제를 어떻게 최단시간 안에 클리어하고 넘어가는지를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나왔던 것도 있지만 29번에서 40번 사이에 12문제만 저는 해설강의를 찍었는데 12문제를 제가 12분에서 15분 사이에 주파를 했습니다. 다 맞았죠? 실전이었어도 다 맞았을 거예요. 아니 해설강의 찍으면서 여기 나와가지고 막 실시간으로 풀고 찍었으니까 근데 그게 이게 됩니까 선생님? 됩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사고의 흐름대로 해서 최단기간의 근거를 잡아가지고 정답을 찾아내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이걸 찍어놨어. 그래서 곽동영은 빈칸출은 어떻게 푸나 순서출은 어떻게 푸나 문장삽이 어떻게 푸나 이거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영상이 한 2시간 정도 될 건데 이거 절대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 그리고 분석도 이미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배속듣기 활용해가지고 들어도 되잖아. 아이디어만 딱 따가면 되니까 이거 영상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분명히 도움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5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신경 많이 써봤으면 좋겠어. 모든 시험에서요. 선생님은 적당히 대충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시험 집중해서 열심히 보는 것 자체가 결정적으로 어떤 면에서 좋냐. 6월 모의고사 보는 연습이 돼. 얼마나 긴장되겠어. 6 모의고사 볼 때. 그런데 6월 모의고사 볼 때 얘가 직전에 있는 마지막 실전 연습이란 말이야. 그러면 5월 모의고사 때 내가 긴장 안 하고 풀게 됐어. 그러면 6월 달도 긴장 안 하고 풀 수 있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5월 모의고사를 대충 보냐고. 어때요? 묘하게 끌리지. 설득되죠. 여러분이 이미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영상들 진짜 한 번만 봐봐. 정말로 왜 안 할 거예요. 이거 보신 분들은 나중에 후기 좀 달아주세요. 선생님 덕분에 이 영상들 보라는 조언 무시 안 하고 봤다가 진짜로 저 대박 떠졌습니다. 하는 후기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 감사 인사 좀 드리고 싶은 게 올해 이제 막 데뷔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 이제 메가스터디는 6년 차죠. 저는 6년 차를 끝내가고 7년 차를 향해 가는 강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능 영어는 내가 올해 이제 데뷔한 지 4개월 됐잖아. 그런데 우리 학생분들께서 선생님 강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해가지고 이거 정말로 놀라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수강생 제자분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애초에 제 정규 커리에 없었던 서브 강좌를 2개를 이번에 개강을 하게 됐어요. 5월 10일 날 개강하는 제로백 심화 유형 독해 라이트 2점짜리 빈순삽 모음 이미 3점짜리는 빈순삽 모음 킬러 대비 강의가 있어서 2점짜리 빈순삽 우리 고2 고3 학생들 고2 상위권이나 고3 중화위권 제자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하나 추가를 했고 기타 유형 독해 빈순삽은 아니지만 너무 쉽지도 않은 중간 난도 유형들 5개를 처리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5월 10일부터 이 강의 개강하는데 우리 수강생 제자분들은 반드시 꼭 합류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사실 이 퀘스트도 거의 기존 수강생 제자분들이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우리 제자분들한테는 말씀을 좀 편하게 합시다. 내가 애정하는 관계에 있으니까 야 너네들 이거 진짜 꼭 봐야 돼. 선생님이 한 번만 전에 봤었어도 다시 한 번 보고 마인드 세팅 다시 해가지고 5월 모의고사 정말 잘 봤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진심으로 하는 얘기니까 뭐 이거는 너네들이 강의를 본다고 해가지고 선생님 매출이 올라가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꼭 보고 5월 모의고사 잘 보고 선생님한테 좋은 후기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는 이제 경어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제로백 네 값 해야 됩니다. 우린 네 값 해야 돼. 여러분들이 4등급에서 1등급까지 갈 때까지 제로백 최고 속도로 달려가서 제로백 2개월 제로백 3개월 제로백 4개월 이런 슈퍼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수능 시험까지 봐야 으로 이제 몇 달 반이 안 남았죠. 남은 기간이면 그래도 충분해. 일단 6개월 이상만 남았으면 6등급... 아 6등급은... 내가 이제 거짓말 하면 되니까... 4등급도 1등급까지 충분히 갈 수 있고... 6등급도 2등급까지는 갈 수 있어. 내가 여기까지는 책임진다. 나중에 거짓말쟁이 소리 들을까봐 합리적으로 얘기한 건데 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 도전하셔요. 여러분. 그리고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Q&A 게시판에 글 남기세요. 선생님이 직접 답글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 까먹을 바했다. 중요한 거. 선생님 이번에 5월달 모의고사도 해설강의 찍습니다. 그래서 5월 모의고사 관련해서는 해설강의를 하는 경우가 드물긴 한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5월 모의고사 당일날 그리고 그 다음날 정도까지 이틀 날 잡아가지고 5월 모의고사 영어도 해설강의 해드릴 테니까 정리하는 거 애매하신 분들은 하루나 이틀 정도만 정리 묵혀놓으셨다가 한 3일차 정도 때 제 강의로 정리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다 벌써 나가버렸으면 어떡하지. 벌써 클릭소리가 막 들린다. 아 안 되는데. 예. 안 되는데. 어찌 되었건 간에. 뭐 그렇다 할 거야. 뭐 이번만 영상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주 모의고사 대승리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